안녕하세요. 배우라기 황미롭 기술사입니다. 이번 시간 우리 과년도 문제 풀입니다. 정확하게 2019년도 1회차 우리 기출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상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신뢰도가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도 없습니다. 일부 몇 문제들은 기준이 변경돼서 좀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저 풀이 과정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현장에 가셔서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셨던 걸 어떻게 좀 잘 적용할까 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론부터 실기까지 필기부터 실기 그리고 또 기출문제 모든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안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사실대로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암기력에 한계가 있는 건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 암기 열심히 하셔서 암기하셔도 되고요.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. 가능한 한 조금 최선으로 가능한 한 조금 적은 범위로 반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우리 2019년도 이내 들어가는데요. 조금 사설이 길었네요. 전체적으로 평을 한번 해볼게요. 전체 20문제고요. 전체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점 만점입니다. 자 우리는 60점만 획득하시면 되고요.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 물론 서술이기 때문에 뭐 글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예 그렇지만 우리는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좀 짧은 단어들은 용어들은 정확하게 써주시고 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우리 12번 문제가 굉장히 많죠. 내용도요. 자 이거 한 문제 틀리면 그 뒤로 다 틀리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배점이 13점이에요. 자 저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 13점입니다. 빼고 계산하셔도 80점 선에서 여러분들이 20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밟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이요.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죠. 자 그래서 태양과 발전 시스템인데 독립형 태양과 발전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럼 키워드가 하나 정해지죠. 어떤 거예요. 독립형이라고 하는 건 연계를 하지 않는다. 계통과 연계 안 돼 있다. 자 이거 그냥 극단적으로 등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자 밤에 불 켜야 합니다. 네. 외땀 섬에 홀로 서 있는 등대요. 자 전원 공급 어떻게 할 겁니까? 그죠? 축전지로 해야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밤에요. 자 밤에 축전지로 해야 하니 사실상 낮에 태양광으로 열심히 충전해 주셔야죠.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? 네. 사실 연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부조일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용량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성이니까 사실 모듈부터 시작해서 축전지가 있으니까 축전지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충전과 방전을 같이 해야 하는 충방전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. 자 그 다음은요. 예 맞아요. 사실상 우리가 얘기한 아까 전에 등대가 LED를 사용한다. 아니면 그냥 일반 등기구를 사용한다.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핸드폰 충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셔야 되겠죠. 자 그러니까 사실상 직류를 공급할 수도 있고 교류를 공급할 수도 있어야 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? 맞습니다. 인버터가 필요하죠. 자 너무 길게 말씀드렸어요. 같이 가보시죠. 자 전체의 내용은 어레이 그리고 충방전 제어 장치 그리고 축전지 그리고 인버터 자 인버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인버터라고 하지 마시고 PCS라고 공식 용어를 사용하시죠. 물론 뭐 인버터가 틀렸다라는 거 아니고요. 자 우리가 그래도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잖아요. 그래서 PCS 인버터 이렇게 좀 같이 써주는 센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4개니까 4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4점 어느 하나 틀리셔도 사실상 그거 하나 1점 빼고는 여러분도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되셨죠? 좋습니다. 자 그 다음은요. 2번 같이 보시죠. 자 다음 그림은 죄송합니다. 제가 그림을 안 그려놨네요. 여러분도 교재에 있습니다. 자 우선은 뭐 사실 제가 그림을 안 그린 건 아니고 깜빡 잊었어요. 죄송하구요. 그림은 지상 설치 시 기초 형식에 대해서 대한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. 자 어떤 형식의 기초냐. 그 기초의 형식을 쓰고 설명하시오. 자 예상하건대 사실 이 문제가 한 4점이나 또는 3점 정도 된다라고 보면 자 기초의 명칭을 쓰세요라는 1, 2점은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. 그걸 설명하라고 하는 부분은 3점 정도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저는 그냥 이게 복합, 푸팅 기초라고만 쓰고 나머지 설명은 극적극적하고 말게요. 되셨나요? 예. 얼마만큼 극적극적했나요? 자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단일 기초로 지지하는 것. 사실상 이 푸팅 기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쓰는 거는요. 사실 우리 필기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. 사실은요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죠.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5점짜리였습니다. 자 5점짜리라 보니 그렇죠? 뭐 예상하건대 2점 얘가 3점 주지 않으셨을까요? 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2점, 4점 이렇게 획득해 나가시면 됩니다. 자 다음 우리 3번 같이 보시죠. 자 우리 3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태양전지 모듈을 스팅으로 하나의 접속함에 모았다. 사실 문제의 답이 있어요. 그렇죠? 접속함에 모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접속함이라고 하시면 되죠.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. 자 안 나온다. 그러면 접속함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접속함이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. 자 보수 점검 시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점검을 하거나 용이하게 이걸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끊었다라는 거죠. 자 어레이에서 인버터까지 그냥 가도 되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단자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다 모아서 또 거기에 개폐장치나 퓨즈나 SPD나 또는 접지 시스템 또는 온도계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계산하는 그런 조도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설치하고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.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? 그죠? 접속함이라고 한다. 그리고 고장이 발생해도 정지 범위가 최소화가 되더라. 뭐 이런 얘기들이죠. 좋습니다. 이런 거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반드시 접속함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짧게 있으니까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한 2점 정도? 좋습니다. 자 다음 같이 보시죠. 자 다음은 발전허가 신청 처리 절차입니다. 자 가로 안에 절차들을 넣으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의 주의사항은 뭐예요? 저는 주의사항은 그렇죠. 가 자리에는 가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나에는 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거 순서는 맞춰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죠. 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접수를 해주시겠죠. 자 접수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. 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. 그리고 그렇죠. 우리는 발전허가 신청. 발전허가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공의 이익을 따졌다. 그래서 전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셔야 되겠죠. 좋습니다. 그 다음은요. 허가가 떨어지겠습니다. 예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에게 통보가 이루어질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전기심의위원회.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 우리 같이 보시죠. 4점이었어요. 어 됐습니다. 말씀을 안 드렸네요. 자 다음은요. 5번입니다.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같이 역성전이 있는 저압 중요하죠. 저압 연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때 얘를 보호하는 설비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 보호한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떠오르셔야 돼요? 저는 이거 먼저 떠오르거든요. 자 전압을 잘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. 자 전압이고요. 자 그 다음은요. 좀 주파수는 제대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거죠. 최소한. 그렇죠. 헤르츠입니다. 그렇죠. 자 여기에서 이거. 자 여기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요. 그러면 내가 맞춰줘야 될 전압이 있고 내가 맞춰줘야 될 주파수가 있겠죠. 그러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. 높을 수도 있고 당연히 낮을 수도 있겠죠. 자 이런 내용이니까 과잔압 개정기 저잔압 개정기. 과주파수 개정기 저주파수 개정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되셨죠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이렇게 그 개정기의 명칭을 써주시면 됩니다. 사실 이 옆에 그렇죠. 약어가 있습니다. 약어. 약어도 여러분들 어쨌든 따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래도 좀 기억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. 어떤 거가 있냐면 자 이거요. 자 저잔압 개정기라고 할 때 우리 교조에 여기에 부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. 자 이 부족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사실은요. 그죠. 똑같은 얘기입니다. 똑같은 얘기여서 자 부족전압 개정기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부족주파수 개정기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선배님의 선배님의 선배님들이 주로 많이 쓰시던 그 부족이라는 말입니다. 자 어쨌든 뭐 똑같은 용어다.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각각 1.10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